그리고 24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24번 문제 공식에 관한 내용이다. 시료 부적합품율에 관한 얘기죠. 부적합품율로부터 모 부적합품율에 대한 정규분포 근사법을 이용하여 95% 신뢰율로 신뢰한계를 구할 때 사용할 식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돼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95%라 그랬으니까 물론 이제 P의 추정치가 나올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추정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95%니까 어떻게 됩니까? 뮤의 1 마이너스 2분의 알파니까 0.975가 되겠네. 그러면 정규분포 0.975의 값선 이거는 1.96이 되는 거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표준 편차 P니까 확률에 대한 표준 편차니까 P의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나누기 N 물론 여기에서는 추정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번 문제를 봅니다. 25번 문제 2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로떼 크기는 우리가 2000이다 그죠? 2000이고 시료의 개수는 200이고 합격 판정 개수가 1인 개수치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때 부적합품율이 1%인 로떼의 합격 가능성은 약 얼마입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 프라송 분포로 풀어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풀 때는 우선은 이런 문제는 그림으로 그려주시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면 로떼가 있다 그죠? 로떼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떼가 이렇게 있는데 이 로떼에서 이 개수가 몇 개냐면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죠? 2000개라고 그랬습니다. 2000개고 여기에서 몇 개를 뽑았느냐 하면 200개를 뽑았습니다. 200개. 200개를 뽑았어요. 여기에서 그냥 뽑았다 할까요? 일단은 n이꼬르 200 이렇게 되겠다 그죠? 200개를 뽑았을 때 합격 판정 개수 c가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합격 판정 개수 c가 1이니까 한 개 이하이면 합격이니까 x가 뭐 0개 나와도 되고 또 뭐냐면 x가 1이 나와도 합격이죠? 한 개 이하이면 합격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적합품 유론 여기서 이 집단의 부적합품 유론 얼마냐 하면 1%니까 0.0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화성분포로 풀어라 라고 돼 있는데 포화성분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시그마에다가 e의 마이너스 m성에 m의 x성 나누기 x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우선은 m이라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거는 mp로 해서 구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n이 몇 개냐 하면 200개가 될 것이고 200개 200개를 뽑았죠? 그리고 p가 얼마냐 하면 0.01이라 그랬잖아 그죠? 0.01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올 겁니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0개가 나와도 되고 이걸 조금 띄웁시다. 0개가 나와도 되고 1개가 나와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 공식에 그대로 넣게 되면 일단 0개일 때 x가 그러면 e의 마이너스 m성이니까 m이 2라고 그랬죠? m이 2고 그리고 m의 m이니까 2니까 2 곱하기 x성 2의 x성 그리고 x성 하면 안 되죠? 여기 0일 때 x가 0일 때니까 0 그러면 0 팩토리얼 이게 0개 나올 확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1개가 나와도 되죠? 1개도 나와도 됩니다. 그러면 1개가 나올 확률은 e의 마이너스 2성 m성에 곱하기 2의 1성 나누기 1 팩토리얼 이거 계산하면 될 것 같네. 그죠? 가면 답은 40.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여기에서는 포화속 분포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이걸 양분포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양분포로 알겠죠? 양분포로 구하면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양분포로 구하라. 그러면 양분포 같은 경우에는 양분포 양분포에서는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도 x가 0일 때 x가 1일 때 이렇게 나눠보면 되겠죠? 이것도 합격 이것도 합격이니까. x가 0개 나올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200개 뽑았죠? 200개를 뽑았는데 0개가 나올 확률 어디에서? 여기서 0.01에서 0개가 나오고 1-0.01에서 몇 개? 200개가 나오면 되겠네. 이게 0개 나올 확률이잖아. 그죠? 플러스 1개가 나올 확률이 있죠? 200개 중에서 1개가 나올 확률은 p에서 1개만 나오면 되니까 0.01에서 1개가 나오고 1-0.01에서 나머지가 나와야 되죠? 199개가 나와야 되겠네. 이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양분포로는 이렇게 풀 수가 있다. 물론 초기화 분포로도 풀 수가 있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